외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? 밭에 있고 노랑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? 토마토가 아니면? 고개자! 고추! 동그랗다고 그랬지? 커 커! 우리 할머니하고 아버지! 그렇지! 이야 잘한다! 현서가 좋아하는 거 다구로 끓인 거! 장애탕! 그렇지! 흰색의 까만 줄무늬는 말 뭐지? 얼룩말! 그렇지! 같이! 이야 3개다! 6개입니다! 잘했어! 잘했어! 아깝다! 괜찮아! 김장훈! 자 둘째 셋째가 나왔습니다! 가겠습니다! 시작!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고 차들 막 지나가고 사람들도 신호동! 동그랗게! 좋아! 좋아!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과일이야! 망고? 아니! 토마토! 토마토, 사과! 아니 그냥 참! 좀! 토마토보다 좀 연해! 사과! 이건 농구 같아서 걸리지 않고 나무에서 걸려! 뿌리! 통과! 다! 이거 있잖아! 어! 귀여워! 닭! 아니 이거!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! 이게 뭐라고! 이거 자체가 뭐라고 해! 닭싸움! 그렇지! 그렇지! 여기 사자! 여기 사자! 빨리 말해! 동화에서 나오는데 막 이걸 먹으면 하나는 높이 올라와! 땡땡빵! 뭐지? 공갈빵? 빨리 말해봐! 좀 설명 좀 해봐! 설명 좀 해봐! 어! 설명을 해! 설명을 해! 설명을 하라고! 어마어마하지 마! 우리는 시세하지만 해서는 좋았는데 에이! 통과!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! 영어! 뭐? A, B, C, D, E G? F, G, H 아! 이건 점토 같은건데 점토? 유토? 아! 나무 색이랑 비슷해! 나무 색! 나무? 어! 아하! 정화티! 와! 예! 혜선이가 너한테 뭐라고 해? 성훈이? 오빠! 그렇다! 4개 맞혔습니다! 잘해보았습니다! 자 다음 누구입니까? 자 다음 누구입니까? 둘 다! 잘했어 오빠가 떨어졌다 승우근 엄마한테 한마디예요 화이팅! 그래 고마워 자 승우 잘해주세요 가겠습니다! 시작! 승우야,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황금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누구지? 왜? 아니 그러니까 왜? 왜 저기 시골 가서 맛있는 거 해다 주시는 꽃감 아니 그러니까 할머니 말고 할머니 말고 누구지? 할머니 말고 너 메리야스의 여기 황금 목걸이 네가 따라 했잖아 누구 따라 했지? 맞았어 엄마, 목이 길는데 동머리 기린? 너 청동 되게 잘한다 승우야 하트 아니 그러니까 승우야 할머니 맞았어 가현 누나가 다니는 거는 학교? 그거 완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엄마 손 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 본 손사탕 자 빨리 빨리 엄마 주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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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? 완전 잘한다 너 빨리 오세요 감기 걸렸어, 뭐 나오지? 여기서? 코 어 그걸 뭐라 그러지? 콩 응 맞았어 최고 멋쟁이 최고 멋쟁이 최고 멋쟁이 우리가 오늘 싸운 거야 토마토 말고 김밥 그렇다 승우야 너무 사랑해 승우야 밤이야 뭐 해, 자야 돼 하면 이제 그걸 뭐라 어 꿈 꿀 때 뭘 뭐를 자야 꿈을 꾸지? 음 꿈을 꿀 때 뭐를 자야 꿈을 꿔 잠 아이고 예술 어 오 오 오 오